안녕하세요 저 뭐해 해볼까? 공격이면 가격은 상관없는데 별로? 아 설마 제가 생각한 그런 거 알죠? 몰라 또 사람이 있잖아 뭐해 뭐하는 거야 여러분은 원래 한조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아니에요? 한조 보스턴 아니구나 저는 한조 황금무기입니다 저도 황금무기예요 그럼 저도 토로 황금무기입니다 어 진짜 이거? 어? 이거 포탑은 황금무기 아니 포탑은 황금무기 아니에요 이건 뭘로 할게요? 이건 토로도 황금무기입니다 여러분 뭐해요? 뭐해? 몰라 나 힐 따기 해야 돼? 아니야? 제가 힐러하면 됨 겐지 양보돼요? 어? 겐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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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열심히 하세요 자리야 해야겠지 성빈 0306 언삽니다 성빈 좋고 겐지 양보될까요? 푸음 안될듯 힐 따기나 하세 오늘의 힐 따기 당첨 어? 하셨는데? 아 뭐야? 그럼 남는게 딜하나? 심하다 수비 때는 딜러해야지 와 잠시야 이거 나이스 오 나이스 제일 중요한건 안 죽었어 근데 와 저거 필인데 오 로드라 힐 한다 여기 여기서 할 수 있어 진짜요? 메이 없다 가자 메이 없어 메이 없어 메이 없어 메이 없어 한쪽 알래하세 빠졌고 들어와 들어와죠 한쪽 대피 오 그래 빠졌어요 어!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뒤로 가요! 왼쪽 뒤로 맥크리! 맥크리 힐킷인데 250 맞아 오른쪽에 로드 있어요 오른쪽에 로드 감사합니다 어 힐벤이에요 자리야 지웠다! 자리야 지웠다! 지웠어요! 가서 한 번에 조져! 자리야 한 번에 조져 갈래 뭐야? 기다려야 되나 이거? 상대 자리아도 없긴 한데 일단 그냥 가보죠 아 근데 자리아가 먼저 나오네 아 잘있어 얘들아 아 가까이 보호글에 빠졌고 갈래하살 빠졌어요 자리야 중력사탄 조심하시고 2층에 자리야 오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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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한 번 빼죠 이거 어차피 자리야 버리면 다시 막힐까? 일단은 궁 한 번 빼러 들어가죠 그럼 궁 빼러 들어가죠 궁님들 잠깐만 하나 손을 좀 팔았어 우리 한쪽 궁 있어요 어 궁 못 빼고 다 잘렸다 형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아 겐지 궁만 쏘고 내가 이거 계속 잘라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잘라줄테니까 그릴 때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심리 싸움이 더 유리해 시와 하살이 있어 한쪽 한쪽 쟤네도 있어 갈까? 그냥? 근데 메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달려가 잘 터졌다 호그다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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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쐈어요 왼쪽 왼쪽 놀아 호흡 꿀잠 호흡 꿀잠 근데 못 빼야 못먹어 한칸 먹어줘가지고 일단 빼야돼 내가 상대 2층으로 모이는데 이거 2층으로 궁 사용할테니까 가져오게 베르시 궁도 없겠다 오케이 바로 가자 찬주림은 자라 쪽 북에 있어서요 그럼 궁 바로 연계되게 아 뭐야 미안해 트레? 조직 맥크리 빼고 트레 나왔어요 어허허허 이러면 안 돼 아 화살 바뀌었구나 내 위치를 알더라 자리아 2층 있고 호그에 빠졌고요 호그 2층에 있어요 자리아하고 같이 님들 그 트레 에임 조심하세요 잘 쏘요 저분 와 깝이다 갑니다 저도 일단 휴양살 받아들일게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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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 없나 아나 수미치 빠졌고 바로 꺼 나이스 그냥 바로 가도 돼 어 근데 힐 밴 많이 됐어요 저희 조심 거점으로 와봐요 거점으로 와봐요 2맨 맞아서 근데 거점 못 오고 있어 나이스 아 진짜 하나만 하나만 어떻게 해봐 아 트레이서 아 어 욕맞고 죽었다 손브라 아 나이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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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도 저격 와 이거 뭔가 쉬웠다 칸님 철저 왠지님? 한 30번 나오면 좀 쓸만하게 쓰시는 거예요 민지 보여줘요 에? 민지해줘요 민지 요즘 안해요? 네 오늘 랩 많이 해놓고 비시밤 뭐야 이거 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제 뭐예요? 어 나 왜 어 삼탱하자 이거 나 왜 순위가 순위가 안 나오냐 그거 렉 렉 2등하나 어 민지 할래요 아냐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상대팀 분명 갓조나올텐데 상대팀 분명 갓조나올텐데 아 이거 이거 난 여기 둘께 뭐 어떡할래요 우리 삼탱해주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근데 호그 들어 버리면 앞에 맞을 게 없는데 아니 나 깨우면 상대에 한조남 갓조남 백포 갓조남 어 나 미사할게 아 삼탱이 메일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저게 공격까지 30초 아 아 삼탱은 정크래지 쓰레기인데 아 아 그럼 딜러 하나 넣어요 그냥 네 메이나 솔저나 메일 할게요 문쟁이는 그 방송하시는 분 맞죠 갓조면 메이가 낫겠네 2 어 이거 맞다 루슈 없으니까 완전 느리겠다 어 루슈 어딘가 응 맞아요 아 맞아요 에이 가자는 갓조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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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끌같다 뚱탱해 오 내가 미니터를 하난나리 못하네 하나있게 하나있게 한조 있어요 나이스 파라깔 나이스 어이구 파라도 죽었어요 나이스 어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아 궁 진짜 잘하네 진짜 안 찬다 디바 아 로봇 빠졌어요 한조 한조 오른쪽 2층에 있어요 뭐야 귀 아파 너무 아파 파라도 떴어요 한조 한조 있고 파라도 떴어요 로드 그래 빠졌고 로드 움직이로 파르시 파르시 저쪽으로 그냥 바보게 오 한조 끌렸다 나이스 어이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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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뻔 와 파라 거기서 또 밀어내네 와 저거에 파라 오 죽을뻔했네 파라 위에 떴어요 오 나이스 파리첸데 거의 스피 들어왔다 슈퍼스픔으로 들어왔다 에? 왠지 슈퍼스픔으로 관점쪽 장관 아 오른쪽 오오오 오오 오오 아 옛날에 보니 잘해보니 너무 많다 아나 아나 못 들어오고 있다 겐지 뒤에 로드오버님 뒤에 뒤에 위에 겐지 왠지 피방 왠지 피방 왠쪽으로 조올나갔어요 로드 왼쪽이 조올 나이스 호그레 빠졌고요 이거 호그를 자르러 가야될거 같은데 아님 애들이 키우고 오고 갈까요 그냥? 호그 잡으러? 호그 잡긴 잡아야돼 호그 줘 호그 잡도와요 하나 둘 셋 호그 잡으려 파라 들어왔어요 오른쪽 위에 파라 개피 파라 다운 허어어어 나 죽어어 나 HP 없어 오른쪽에 메르시랑 있어 잠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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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아나 아나 메르시 궁 썼다 파라 살아난거 같은데 아 짧아 거점 좀 다 위해서 봐주실래요? 아 딜렛 틀렛어요 파라 아 나 딸렛어 거점 겐지 마지막 턴 거의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상대방 자리아 공이 메이정 아낄 거 그랬나? 딜이 안 나올 거 같아서 다짜를 솔져 나왔어요? 솔져 팔아웃고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벽 노릴게요 뭐야 뭐야 벽 못 막았다 벽 못 막았다 자리아 혼자 자리아 혼자 빨리 잡았어 빨리 보호궁 빨리 갈게요 봐봐 제대로 못 막았다 치겠다 이거는 아이고 스피클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깝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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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짧아 아 걔 아프게 거점 겐지 자리아 쓰지마 아 나 벽 왜이리 쓰냐 아씨 아 벽이 극혐이야 나 진짜 벽만 아니면 딴거는 잘쓰는데 너도 그래 빠지 고마워 왼쪽 2층으로 와요 솔져 오른쪽으로 너무 아 뭐야 뭔데 아 살았어 살았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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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겐지 자리아 왼쪽에 너넨다 자리에서 상향을 못 빠짐 솔져 오른쪽 솔져 잡으러 가 아 안 돼 안 돼 기역이 아닌데 기역이네 얼굴 보시지마 얼굴 보시지마 똥주 찼어요 왼쪽 솔져 솔져 메르스 여기가 자리아 메이고 막아요 그냥 왼쪽 호그 왼쪽 2층 오 뭐야 큰일났다 호그 정면 호그 정면 손브라 있어요 나이스 손브라 오른쪽 오른쪽 디디디디디디 아 나 혼자 우리 손브라 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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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서마 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토요저 토요저 잡아야 돼 겉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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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한 칸 안 뻗겼어? 야 이거 두주 한 칸 아 먹혔다 어 손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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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브라. 나이스, 희망하겠다 너네. 손브라 오른쪽에 계속 있어요. 나이스. 손브라 오른쪽에 계속 있어요. 손브라 잡으러 가. 손브라하고 메르시하고 같이 있어요. 손브라, 손브라 밖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 은신 썼어. 여기 있다. 아 넘어갔다. 상대 진영 넘어갔어요, 손브라. 1분만, 1분만. 1분 남았어요. 손브라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올라. 각체네. 로드폴리 들리는데? 로드폴리 들리는데? 자리에 혼자 들어왔어요, 자리에 혼자.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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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아 홈크 피해. 깨하르, 깨하르. 손브라 잡았어요, 손브라를 한다. 와아. 미안해요. 이 새끼 해킹하려고 널 지렸네. 손브라 다운. 우리 공 이제 많이 막다운데. 쟤네 얕아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공 다 쓰고 막죠. 여러분들 쟤네 얕아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좀, 좀 된 것 같은데? 아, 괜찮겠는데? 아 차지는 않았을 것 같아. 차지는 않을 정도. 조심조심. 죽어요. 아라. 오면 바로 성공 씁니다. 애들 온다 이제. 정면. 자리에 혼자. 자리에 혼자 일단 따고. 손브라 손브라 다 거쳐. 어 이건 아니다. 아 새끼 기파야. 트레이서 거점에 들어와있고. 뭐야 끝났어. 네? 수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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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잡고 밀어버렸어. 그래서 말아라. 윽 Uh. 메타도. 류슈가. 기아 가득. 왜 여기에 메 Gir. 조용히 도착 솔라 불쌍이야 자살 자살 못 한게 왔어요 몰치 가있습니다 그 자체로 꼬였어요 각질이나 너무 웃겨 아 저거 뭐야